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민자투자유치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민자투자유치는 군무원 기출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거의 아마 기출문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라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단어가 순수가 있다고 그래서 bto, btl, boo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b라는 단어는 빌드고요. 그 다음 시간 순서대로 t,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 operate 허브 오퍼레이션, 명사로 쓰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btl이죠. 그래서 빌드, 짚고 난 다음에 이전하고요. 그 다음에 빌려주는 거죠. 자, 같은 논리에요. 같은 논리. 자, b, o, o죠. b, o, o. 자, 만들고 나서요. 만들고 나서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앞에는 트랜스퍼였어요.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o는 소유하는 거 자기가. 소유권 이전 안 해주죠. 안 해주고 트랜스퍼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operate. 운영하는 거죠. 자기가 인간이 건설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계속 가지면서 운영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자, 같은 논리에요. b, o, t죠. b, o, t. 그러면 빌드, 건설한 다음에 소유권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운영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거죠. 그리고 blt, 건설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권을 임대해주고요. 마지막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거죠. 시간 순서고요. 주어가 민간이죠.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헷갈릴 게 없어요. 다만 이걸 적용을 좀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책에 이 내용을 정리해놨죠. 민간투자방식의 bto는 민간의 투자금으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b는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그 다음에 운영수익을 통해서 투자금을 해소한다고 되어있죠. 오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해서 투자비의 수가 용이한 시설에 적용되는 거죠. 만약에 민간이 건설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민간투자, 투자를 한 민간회사는 수익을 못해줘요. 수익, 수익. 수익을 얻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해수가 용이한 시설에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수익이 안 난다면 민간회사에서 이렇게 건설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예상수익 일부를 보장해주는 최소수익 보장제가 적용되기도 하죠. 과거에. 왜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아니면 교란을 건설한 다음에 여기서 소유권 이전해주고 사용료 받는 단계에서 사용료에 대해서, 사용료 받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이 많을지 적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는 걸 망설이고 있겠죠. 망설이고 있을 때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정부에서. 혹시 수익이 잘 안 나오면 수익이 특정에 이해하면 우리가 메꿔줄게 하는 거예요. 메워줄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민간에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투자해서 한 달에 한 500만원은 사용료 수익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500만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 거죠.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죠. 정부가. 너희 지으면 혹시 500만원보다 모자라면 우리가 메꿔줄게. 예를 들어서 건설한 다음에 운영을 했는데 300만원밖에 없다. 못 벌렀다. 그러면 나머지 200만원은 정부에서 메워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겠죠. 민간 입장에서는 좋죠. 혹시 500만원 밑으로 벌게 되면 모자란 부분 정부가 메워준다 했고 더 나오면 자기가 다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누가 불리하겠어요. 이 정부에서 불리하겠죠. 그래서 특히 지방하시단체에서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투자 회사에서 민간에서 많이 투자를 했죠. 쉽게 쉽게 투자하죠. 어차피 뭐 최소한 최소 수익은 나올 테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물어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메워주는 경우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돈이 말든 적자, 재정적자. 재정적자 발생하는 거죠. 지방하시단체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 수익 보장제가 현재는 대부분 안 하고 있어요. 과거는 하다가 물어주는 케이스가 많아서. 잘 쉬우고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 보죠. BTL 민간이 먼저 건설하고요. 준공 건설 끝나는 걸 준공이라고 해요. 준공과 동시에 해당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건설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게 소유권을 트랜스퍼 이전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면서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거죠. 민간이 임대해줘야 되는 거죠. BTL이죠. 임대료라는 말이 나오면 L이에요. 리스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BTO랑 달리 수요위문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정부가 가지고 있죠. 정부가 왜 그럴까요?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죠. 그냥 지은 다음에 소유권 이전해주고요. 관계 좀 복잡하지만 구체적인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민간이 지어서 정부에게 소유권을 소유권을 주는 대신에 특정 기간 동안 정부는 민간한테 운영 수익할 수 있도록 운영 수익권을 이런 거죠. 그래 내가 너네가 지어서 우리한테 정부가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죠. 민간 너네가 지어서 우리한테 소유권을 줬으니까 그 반대급부로 한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운영 수익권을 줄게 그 대신에 그 대신에 민간에서는 이 운영 수익권 받은 다음에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기는 좀 그런 거야. 운영 수익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운영 수익권을 우리가 임대해 줄게 받은 거 있죠. 민간이 받은 거 이 운영 수익권을 민간이 도로 임대해 주는 거죠. 정부한테 정부나 혹은 다른 민간단체들에 보통 정부가 다시 임대해 주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임대를 했으니까 임대료를 줘야겠죠. 임대료를 민간에게 줄 수밖에 없죠. 자 장점이 있어요. 민간 입장에서는 수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죠. 왜냐 수요 위험은 정부가 다 지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매달 매달이든 뭐 1년이든 임대료를 일정한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겠죠. 안정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최종 수요자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민간에서 질 이유가 없는 거죠. 투자비 회수가 잘 안되니까 BTO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 너네가 운영하고 매달 일정한 임대료 줘. 그러면 너네가 알아서 운대하고 우리는 그냥 매달 일정한 수임을 받을게. 요게 BTL인 거죠. 세 번째요. BOT죠. BOT BOT는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요. 맞죠. B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퍼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오퍼레이트 운영부터 한 다음에 운영기간이 종료되고 난 후에 이전해 주는 거죠. 소유권을. 시간의 순서 네 순서예요. 그래서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 여기 나오죠. 마지막 나머지 BLT하고 그리고 BOO도 다 논리가 같아요. 정확하게 이 논리 아셔야 돼요. 그래서 BOO도 먼저 건설하고 그 다음에 소유하면서 계속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BTO 같은 경우에는 운영할 때 민간이 운영하고 소유권 누구였어요? 정보 줬죠. 빌드 한 다음에 트랜스퍼 정보를 주고 그 다음 운영하는 거였죠. 수사비에서도 운영하면서 사용자한테 사용료를 받는 거고 소유권이 언제죠? 건설 끝난 다음에 바로. 그 논리로 이 표를 다 만든 거예요. 표를 그래서 이 표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어가 민간이고 그 다음에 이 글씨를 이 철자를 쓰는 순서가 시간의 순서다. 이것만 잘 이해를 하시고 적용하실 수 있으면 이 관련 문제는 모두 다 맞출 수 있어요. 어른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2020년 지방지구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는데 민간투자회사가 사회기반시설 중공과 동시에 빌드는 똑같죠. 빌드는 운영시작이에요. 중공하고 건설하고 건설 끝나는 걸 중공이라고 했죠. 중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 트랜스퍼 나왔죠. 대신에 시설관리 운영을 받았죠. 그래서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한다고 했죠. 임차 사용 해서 약정기간 동안 임대료를 민간에 지급한다고 했죠. 이건 뭐죠? 임대료를 주는 건 L 이지 L 리스 그래서 환기가 조금 복잡하게 됐지만 BTL 이지 BTL 그래서 정답은 쉽게 나와요. 쉽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주제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 여러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기업은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사실 뭐 이 내용 자체가 자주 둘째 대망 성질일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내용 중에는 다른 것보다는 다른 것보다는 다른 것보다는 여기 보시면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실태조사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활동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 심의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이거 기출 선지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인증요건이 있어요. 인증요건 인증요건은 여러분들이 그냥 교재에 나온 것을 읽어보셔도 돼요. 읽어보셔도 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기타 논의로 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제라는 게 있어요. 모두 여러분도 입지에 가셔서 마찬가지겠지만 국방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행정서비스 헌장이라고 다 만들어놨어요. 정부 모든 기관들이 그래서 의미를 좀 보면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그리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 시정 및 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서 만들어서 국민들의 공표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사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밝아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경찰청 경찰청 들어가서 경찰서비스 헌장을 가져왔어요. 권역서비스 헌장 제가 읽어드리면 범죄와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고 법으로 오긴 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그리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든지 바로 달려가서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모든 민원은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잘못된 업무는 즉시 확인해서 바로 잡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경찰서비스 헌장이라서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만들어놨죠.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가세요. 보시면 여기 노란색 밑에 세 번째 보시면 경찰, 외교 등 순수 공공제 분야에서도 재정 가능하게 되어 있죠. 실제 제가 우리나라 경찰청 홈페이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서요. 서비스 지표 부분 좀 넘어가고요. 이제 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시민참여에 증가 시민참여에 증가 시민참여는 어떻게 보면 직접 민주주의 관계가 커요. 왜냐 우리가 국민들이 공공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거를 해서 선출해넣죠. 대표자들을. 대리자라고 대표도 대표적으로 하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주로 이제 입직하시게 되면 여러분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강의한 노랑진동이고 동작구에 있어요. 동작구에 동작구 구청장과 동작구 의회에 대해서 선거를 해서 동작구민들이 대표자인 동작구청장과 동작구 의회의원을 선출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동작구에 새로운 도서관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정한다면 집행은 누구예요. 동작구청 공무원들이 민간업체상에서 도서관을 지을 거예요. 도서관을 지을 건데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바쁘잖아요. 국민들이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수험 공부하시고 다 바쁘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시는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그냥 선출해두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적당한 자리에 도서관 짓겠거니 하고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비록 대표자 선출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해놓고도 직접 참여하는 부분이에요. 직접 참여. 특히 이런 결정과정에 직접 민주주의라는 관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죠. 도서관 부지선정 자기들이 공공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 부지선정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이런 거에요. 여기서 설명회도 하고 거기 나오는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는 거죠. 이런 걸 다 들어서 도서관의 위치뿐만 아니라 기능 규모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의견수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견수림을 하면 장점이 있겠죠. 장점이 있죠. 제가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시민참여증과 관련해서 좋은 거버넌스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주로 시민 개인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더위 말하는 우리가 시민단체에서도 참여하기도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균형을 위해서는 정부의 공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사의 역량이 커지면서 정부 중심이 통치해서 거버넌스 관점으로 변화했다는 어떤 거냐면 당초에 대표적으로 정부를 구청하죠. 정부를 할게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시민사회라고 편하게 일반 시민도 될 수 있지만 시민단체라고 결정하고 집행과정에 같이 한다는 거죠. 이런 걸 거버넌스래요. 같이 한다. 같이 한다는 거고 정부주도 성장과정에서 초래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했다. 시민사회의 말 자체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죠. 어디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민단체 생각하시면 받아들이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결정하고 집행과정에도 관여를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 개발도상국 시식이 있었죠. 개발 경제개발 5개년 개발 이때는 정부가 주도해 다 성장했죠. 그래서 이런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대표점 선출을 하면 여기 다 결정해버렸어요. 일광적으로.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너무 정부 위주로만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정부 위주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죠. 그래서 같이 하자. 그래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됐고요.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시민참여욕과 증대하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참여요구가 증대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바쁘니까 대표점 보러 놓고 너네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 이게 자체 성립이 안 되죠. 선출 말고 너네 알아 해버리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 부지선정 설명회 같은데 참여를 해야지 이게 성립되는 거죠. 형성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시민의식도 성숙이 되어야 되죠. 시민의식이 성숙된 때 예를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거 말씀드리면 도서관 부지선정하는데 우리 동네나 아니면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왔을 때 이용이 편리하거나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하는 데를 공익으로 위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적절한 위치에서 생각하는 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단지 참여하는 주민이 자기 집 근처에 땅값 상승 때문에 내 집 집값 상승하는 그것 때문에 참여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시민의식이 성숙되다 볼 수가 없죠. 자기 이익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금 시민의식이 성숙되어야 되는 가정이 필요한 거죠. 제가 뒤에 보시면 단점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민 참여의 장점이 단점으로 대의민주의 결함을 보완한다. 대의민주의 이거죠. 국민이 대표자를 뽑고 대표자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 이런 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에 대한 공감과 지지의 확보가 용이할 수 있죠. 왜냐?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도 의견 냈고 물론 그 의견이 다 반영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자기 시민 계기에는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나중에 결정된 게 결정된 데에서 훨씬 공감도나 지지도 확보가 될 수 있죠. 아무런 이야기 들을 의견을 제출할 기회도 없기 일방적으로 정부가 결정을 했다면 공감이나 지지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책 집행도 용량하죠. 그래서 당연히 다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결정했으면 시민들이 주민들이 주민이나 시민들이 여기 도서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참여를 했으면 참여했으면 결정한 과정에 실제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죠. 짓는 과정 짓는 과정에서 반대를 덜 하겠죠. 아무래도 이걸 뭐 내가 비록 이 참여 과정에서 나는 도서관 부지 특정 부지에 반대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부터 많이 의견을 듣고 조정했으면 나중에 실제로 지을 때도 용이하다고요. 그런데 주민의 의견을 전혀 안 듣고 일방적으로 도서관 부지 선정해서 건설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크겠죠. 즉 집행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역 특성의 반영도 유리할 수밖에 없죠. 특정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서 특정 몇몇 주민들이 설명에 참여해서 도서관 부지 설명에 참여해서 자기 커뮤니티를 위해서 의견을 냈다면 지역 특성이 반영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도서관 부지는 결정이 다 됐는데 도서관의 기능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낼 수 있죠. 그러면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단점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상적이죠. 다만 선출을 한 다음 이 사람들 일방제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직접 민주주의처럼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여하는 시민의 대표성이나 공정사업보가 항상 어렵죠. 사실 여러분들처럼 소원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참여해서 의견 낼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아 적당히 주로 시간이 많고 자기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큰 사람들을 위주로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대표성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문성도 있죠. 전문성도 경제기관들 연구기관들에서 전문가들이 다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의견을 내거나 아니면 자기 이익에 부합한 의견을 많이 낸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특수이익에 집합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노랑진동에서 강의를 하는데 노랑진동에서 참여하는 주민들은 자기 동의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를 하겠죠. 동작구 전체적으로 차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시간과 만약에 주민 설명을 하면 시간도 많이 결정기간도 많이 딜레이 되고요. 즉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비용도 항상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설명의 장소도 섭외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설명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공무원들의 인력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부와 시민단체 지나친 유착은 시민단체 정세성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런 거예요. 정부와 시민단체가 수평적인 파트너가 되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시민단체가 자생능력이 벌써 많이 떨어져요. 자생능력이. 자생능력. 자생능력이 그러면 뭐냐면 수익의 수익 시민단체들이 비용기 단체잖아요. 비용기 단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익이 없어가지고 존폐 위기에 항상 차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주로 정부에서 이런 거 보조금을 줘요. 단체에다가 보조금에 의전해서 생존하는 단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시민단체 과연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까 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체성 문제가 이야기 되는 거죠. 너무 여기 의전해버리면 여기는 시민단체는 정체성이 떨어져서 어용단체라죠. 어용단체 즉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견제를 하고 파트너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죠. 특히 과거 개발된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서 어떤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거죠. 자기들이 민간단체를 너네가 얘기해 우리가 결정한 거 얘기해버리면 시민들이 반발이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조금 될 테니까 너네가 우리에게 좀 얘기해버려. 그러면 시민들이 아무래도 시민단체에서 했던 얘기 시민단체가 정부의 정책을 지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호의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좀 부정적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용어를 좀 보시면 우리가 NGO NPO 혹은 제3 섹터라는 표현을 써요. 시민단체를 그래서 어디에 관심을 둔다에 따라서 단어가 조금 다른데 NGO는 비정부기관 비정부기관 non-government 이거요. NPO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단체 어떤 표현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NGO는 말을 많이 들었고요. 지금 우리나라 헌향법은 NPO로 되었어요. 비영리단체가 비영리단체가 되죠. 비영리단체 그리고 제3 섹터 이거예요. 정부도 아니고 민간도 아닌 이 어디쯤 이게 제3 섹터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정부도 아니고 민간 시장도 아닌 어떤 그 사이에 있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등장변형 관련해서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이 이론은 추후에 조금 기본 본격적 내용을 들으실 때 좀 보시고요.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그리고 다음 주제는 사회적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아마 단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일까요. 우리가 사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추상적인 단어들을 많이 보실 텐데 사회적 자본은 그 대표적인 예죠. 왜냐하면 이 공개 공부하신 분들은 정의가 딱 합의된 정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공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없죠. 하지만 사회과학을 하다 보면 정의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의가 여러 가지죠. 첫 번째 보면 브루디웨이는 서로 알고 지낸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체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합계 후쿠야마는 국가의 복지 수준과 경쟁력을 사회에 내재하는 신뢰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 같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불신 때문에 사회적 비율이 높다. 마지막으로 버트남은 사회적 자본에 있어서 네트워크 규범 신뢰를 강조했다. 학자들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죠. 사회적 자본에 관련해서 제가 행정학은 아니지만 제가 행정공지 공부할 때 정치학에서 민주주의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수백 개의 개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다른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사회적 자본을 했을 때 우리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뢰가 있을래 그 사회 속에 존재하는 신뢰가 굉장히 우리가 사회적 자본을 생각했을 때 좀 받아들이기 쉬운 개념인 것 같아요. 명확하고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동네 동네의 커피숍이면 커피숍에서 내가 뭐 광의를 듣고 있어요. 이 테이블에 노트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중간에 노트북 같은 것도 두고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하죠. 잘 분실이 안 되죠. 주로 그렇다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다 봐줄 것 같고 물론 CCTV도 많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 뭐 내가 우리 동네에서 특히 이런 커피숍에서 내가 내가 작업하는 커피씨를 두고 간다 하더라도 서로 믿기 때문에 아니면 신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두고 가죠. 그냥 두고 가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 내가 작업 중간중간에 화장실 간다 할 때 노트북을 두고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일종의 다 비용이죠.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아주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서로 신뢰가 굉장히 높아서 신뢰가 높다면 계약 같은 거 안 해도 되잖아. 계약 계약도 필요가 없지. 그냥 그대로 그냥 진행하면 되네. 신뢰 관계에 의해서 물론 일하다 보면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맞죠? 계약 관계가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시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 아 아련이 잘 할 거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용 주고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신뢰가 있어. 그 사람 어쨌든 간에 직원들이 당연히 일 잘 할 거라 흥실하게 할 거라 신뢰가 있어. 내가 감시 안 해도 되죠. 감시 안 해도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집관적으로 생각할 만한 신뢰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런 게 잘 쌓여있으면 어떻게 하죠? 거래 비용이 많이 줄어든 비용이 줄어든 이런 거 다 거래 비용을 하지만 비용이 많이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단편자 생각했을 때 이 커피숍에서도 내가 노트북을 안 들고 가도 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득이죠. 이런 비용 이런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밑에 특징 부분을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개념이 이미 여기 나와요. 개념이 이미 추상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개량하기는 쉽지 않죠. 그 사회 특정 사회에 사회 자본이 많다 적다 라고 측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식의 강화를 통해서 지식의 공유와 네트워크 강화를 기대할 수 있죠. 그리고 개인, 집단, 지역 공동체, 국가 등 상위한 수준에 정의되고요. 사용할수록 증가하는 표정이에요. 중요한 건 사용할수록 어떤 거냐면 이런 것도 있죠. 아주 직관적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요. 식사를 대접할 수도 있죠. 이번에 내가 식사를 대접했으면 다음에 내가 식사를 대접받을 거라는 기대도 있잖아요. 내가 식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친구가 나한테 밥을 사고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면 될수록 굉장히 서로 믿는 게 높아지겠죠. 마찬가지예요. 돈을 빌려준다면 사실 할 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사용할수록 증가한다고요. 사용할수록 사용할수록 증가하고 상호신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호혜주의예요. 호혜주의. 내가 한 번 베풀면 나도 언젠가는 남들로부터 이런 베품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통해서 거래비율을 감소시키는 게 된지요.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대의민주율을 결함을 보아하는 거버넌스 형성에 근경에 미치죠. 영향을 미치죠. 앞서 거버넌스와 함께 결정하는 거죠.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결정하고 이런 건 거버넌스라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믿어야 되죠.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자본이 당연히 규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단점이 있죠. 집단 동정성과 제한된 결정력 외부인에 대해서 안목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마을 커뮤니티 안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다 믿는데 이런 게 다 형성되어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외부인 부정적 의미로는 외국인 되겠죠. 검수하기 시작하면 뭔가 좀 불안하죠. 불안하죠.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강해 보면 외부에 대해 안목적으로 배제할 수 있고요. 구성원들의 사적 자유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죠. 너무 공동체 주요가 강해버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좋다고만은 할 수가 없죠. 자 잠깐 지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행정 관련해서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그 전에 문제를 좀 하나 풀고 지나갈게요. 올해 국가의 7급 문제였어요. 국가의 7급 문제 2021년 국가의 7급 문제니까 정말 제가 강의 촬영하는 기준으로 한 달밖에 안 된 시험이죠. 한 달밖에 안 된 문제인데 문제 보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사회적 자본에 증가하면 제재력이 약화되는 역기능이 있다. 라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일단 하나하나 풀어드리면 사회적 자본에 증가하면 서로 믿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못하죠. 그렇죠?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증가하면 제재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재력은 그리고 두 번째 타인에 대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죠. 그리고 호혜주의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였죠. 내가 한 번 베풀면 내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내가 베풀었을 때 언젠가 나도 이런 호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되는 거죠. 내가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면 이게 형성되겠어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일방적으로 밥을 사기만 해서 이 관계에 유지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1, 2, 3번 다 틀렸고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은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는 있었죠. 그래서 감시를 하거나 아니면 계약을 한다고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은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는 순기는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주제는 이제 행정의 가치에 대한 문제 행정의 가치에 대한 문제인데 행정은 조금 다른 게 있는 게 민간과 다른 게 민간 기업은 주로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 S S 전자다. 이쪽 민간 기업 추구하는 가치는 주로 이익 극대화죠. 경제학적 이렇게 항상 얘기하죠. 이익만 많이 되면 되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익을 못 내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수익을 못 내면은. 정부는 좀 다르죠. 정부는 수익을 안 내도 돼. 왜냐. 세금이 들어오거든요. 세금이. 세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 강세 중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처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휴대폰을 출시하고 그 헤드폰이 잘 안 팔리면 회사가 위기에 처하게 되겠죠. 경영이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공공기관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처하는 행정 서비스하고 그 비용이 딱 연결이 안 돼 있죠. 행정 서비스가 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세금은 세금대로 걷는 거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랄까요? 행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민간보다는 경영이랄까요? 행정 같은 경우에는 추구하는 가치가 여러 가지일 수 있죠. 무조건 효율성만 따질 건지 아니면 다른 민주성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따질 건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 기업에서도 물론 공익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위의 극대화는 효율성 이런 것을 따지죠. 앞서 제가 자주 사연을 두고 있는 도서관을 어디 지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만약에 민간 기업에서 도서관을 진다면 자기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적의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다가 도서관을 분명히 지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 행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비록 주민들이 적긴 하지만 도서관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버스 노선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이제 버스 회사 통해서 하겠지만 그건 뭐냐면 효율성은 떨어져요. 이용객도 별로 없는데 이용객도 별로 없는데 도서관을 왜 지어야 되냐 민간 기업이 안 그러죠. 그런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형평성 있지 않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 지역 주민들 예를 들어서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도서관 서비스 이용 못하냐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결정할 때 이런 거잖아요. 민유성이 중요할 때도 많죠. 결정할 때도 회사에서 회사 오너들과 오너들과 예를 들면 CEO 오너들을 포함해서 혹은 CEO와 함께 그냥 결정해버리죠. 자기 회사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그런데 행정은 다르죠. 그냥 일방적으로 대리자들이 우리 선천원 대표자들이 다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 참여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민주성이 강조될 수 있는 거예요. 의사 결정을 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도서관 부지 선정인데 전문가들 의견만 들어서 행정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언론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결정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 이론적으로는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나눠요. 본질적 가치는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얘가 목표야. 수단적 가치는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말 그대로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본질적 가치는 공익, 정의, 자유, 평등, 형평성 이런 것들이 본질적 가치예요. 이 자체가 달성하는 목표고 수단적 가치는 능률성이나 효과성 그리고 합리성, 합법성, 민주성, 책임성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본질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가치로서 수단적 가치가 있어요. 쓰면 이렇게 되겠죠. 본질적 가치 되겠죠.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도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행정에 추구하는 가치는 행정의 역사에 따라서 자주 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 관련해서 행정학 관련해서 역사적으로도 과거 입법 국가 시대에서는 합법성에 강조되고요. 제가 총론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행정관리론에서는 절약과 능률이 강조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통치기능론은 사회적 능률성에 강조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발전행정론에서는 효과성. 각 시기나 이론에 따라서 강조하는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죠. 제가 그래서 행정가치 전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본질적 가치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